으 으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조선장입니다 지금은 삼척에 있는 군 초낭에 왔구요 대방어가 지금 임원 앞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달려 볼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지금 여기 어금 보이죠 어금 요기 25에서 30 에 닷건 으 으 으 으 으 어 왔어 콩콩 히트 으 으 으 여기가 누면 나오네 누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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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으 으 으 참치가 누면나와요 누면나와요 저도 지금 물었어요 참치 참치 한 200만에 잡겠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동해오면 참치가 누나에요 누나 참치 한 200만에 잡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만세기. 만세기가 엄청 많아요. 홍콩 히트. 오, 비행기 막 풀려요. 참치. 오, 비행기. 오, 비행기. 비행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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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. 감사합니다.